자 다시 가죠 아 이게 연금술 할 수 있는게 더 많았으면 좋을텐데 약같은게 어? 저쪽을 또 뭘 해야되나 본데? 뭐야 뭐 했잖아 영사기? 아 이게 영사기야? 적색 수정 꿈의 영사기야 어? 여기는 드래곤의 꿈인가? 그.. 그 초반에 나 공격했다는 애 있잖아 드래곤 튜토리얼 때 걔 같은데? 드래곤의 꿈도 아이고 하피가 가져왔네 아이고 저렇게 해서 고기 먹어보신 분 저렇게 통돼지에서 먹어보신 분 있으실까? 난 한 번, 난 있는데 한 번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장난 아니게 떨어져요 기름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불이 더 활활 잘 타 물론 기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 이거 본거잖아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오 레벨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약을 네 개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영약 한 개를 추가로 복용할 수 있는 능력해방 이러면 자 야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영약 먹어봐 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한 번 한 번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것까지 하면은 어 이거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 이게 아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죽진 않겠지 못먹네 아 못먹네 못먹는구나 못먹네요 이렇게는 이게 세개 세개 플러스 뭐 1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따깝다 이 레벨업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일로는 못갈 것 같고요 이럴ㄲ based otra 이런거 이럴 노크잖아 여긴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못 가 여기 올라가기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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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ання 전투에서는 저는 아휴 전투에서는 별로 레벨이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것 같애 전투에서는 루팅하는 것도 살짝 시간에 걸려서 오지말이 마 나갈거야 나갈거야 어? 싸워야 되나 보네 안싸워도 되잖아 어? 나가 리치스루에선 빠른이동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른이동 오픈월드라고 했으니까 빠른이동 당연히 있겠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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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만잠만 으어어어 우어어어 우어어어 어어 야야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어이 오옹 먹을거 많다 야 왜 안먹어지냐 아 저기 있네 적이 있으면 먹지를 못하더라 됐다 어 이것도 있네 버프 아 이거 소지폼이 초과했대 어 은검? 하피? 버려 이거 훨씬 좋아야 내게 이거는 버리고요 티메리아 구나 음 비싼데 버려 됐지? 가자 가자 오지마 인마 따라오지마 나 도망갈거야 쟤를 죽여봤자 경험치도 별로 안죽어 쟤를 죽여봤자 경험치도 별로 안죽어 아 됐다 됐다 맞다 이렇게 가는게 훨씬 빨라 뛰어가는거보다 뛰어가는거보다 너무 빨리가면 어 로딩이 나와 뛰어가면은 로딩 안나오는데 이제 해독제의 재료 이제 전부다 구했네요 해독제의 재료 이게 마을에서 검들고 다니면 뭐라고 하더라고 검물에 꼭 넣고 다녀와대 마을에서 마을에서 건물에 꼭 넣고 다녀와대 마을에서 건물에 꼭 넣고 다녀와대 마을에서 이제 나도 길도 길도 잘 찾는다 이제 어디있냐 야 자 어 오케 오케 중독이 걸린애를 해독제 헤독제 헤독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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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을 빼내는거 가? 우진이 있었는데 바로 일어나 성... What do they call you? Saskia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Poison. They poisoned me. What day is it? What of the battle? Henselt and his army! Calm yourself. You will have your battle yet. I shall go and announce that you are once again among the living. Do I owe you my life? And Philippa Thank you, Geralt. I promised to return the favor. Have you succeeded in lifting the curse? No, but we're almost ready to try. Vanderegrift's sword. It's one of the conveyors of the power. You should have taken it. It's scrap iron into me. A sword like any other. The Scoia Tell wouldn't let anyone but Philippa near you. And they wouldn't have let even her take your famous sword. I'll try to remove the curse soon. Why do you hate me? Because… Because the mist will get going. or that? 아called 자 hydrated or WhatsApp are natural born killers It has crossed my mind truth is many find peace far harder to bear than war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How did you get caught up in this its the way I was raised I should say it's how my father raised me My mother died in childbirth I knew my father, or at least bits and pieces of him he was a little like you 역시 살아온 방식이 저랬으니 이거였나? 이거 맞네? 필파가 되어야지 아 근데 나 지금 상점좀 잠깐 들려야 되는데 상점좀 잠깐 들려서 에이 방문자 유령? 자 안개속 유령들의 전투에 참가하자 다행히 어.. 바로 이동되진 않았구나 좀 버려 다행히 음.. 이거.. 이거 앞에다 팔고 필요없는거다 팔아 어? 잠깐만 셀츠커크 출혈 발화 중독? 잠깐만 내가.. 출혈을 발화 중독 마법 피해감 아 내게 더 좋아 됐어 됐어 팔아 팔아 이거 팔고 아 여기 퀘스트 아이템이잖아 확인 내가 왜 저런게 있나 내가 왜 저런게 있나 싶긴 했어요 여기 어.. 도식이 되게 많은데 도식 말고 다른거 사야되는데 일단 다 사자 다이아몬드 가루 도식을 못사네 뭘 좀 팔아야겠는데 다이아몬드 가루 다이아몬드 가루 다이아몬드 가루 됐죠 아 이거 너무.. 너무 근데 무겁다 근데 연금술 재료잖아 생체조제? 음.. 뮤타젠이야? 뮤타젠 다 팔라고? 아니 절..절리프? 네타가 뭐예요? 음.. 음.. 숫동.. 이것도..어.. 오..이게 장난 아닌데.. 카피? 이런거요? 제작에 있는거? 넥커? 이거 다 영음술 재료던데? 넥커 이빨.. 화폐발도.. 뭐 이런거.. 기름 옷감 음원석 가죽 단단한 가죽 이거..여기서도.. 여기서는.. 팔거 없는거같은데? 음.. 차라리.. 팔지말고 다 만들어! 약으로 약으로 다 만들면 되지 뭐 다 만들어! 음.. 팔카피도.. 갈색기름? 고양이 고양이! 그래 고양이 고양이도 꽤 많이 만들어 그냥 많이 만들어놔 열사풍 필요없고 제빙 대비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포도탄도.. 험기구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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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러면.. 이벤토리가.. 어우.. 굉장히 가벼워졌어 괜찮아 안개쌍 안개쌍 유령 에 참가하래요 에 참가하래요 음.. 음.. 안개쌍 유령 에 참가하래요 일단 영양을 좀 먹죠 자 제비 황글끼꼬리 이렇게는 못 먹네 이거를 좀 만들어 볼까 아 못 만드네 더이상 음 더이상 못 만들어 저기요 자 돼지 먹어 볼까 배틀비약 제비 황글끼꼬리 그 다음에 때까마귀 이거 까지 아 그래도 안되네 아 이거 세개 이렇게밖에 못먹나보네 지금 안타깝다 하늘에 있는 달리 엠리아에요 어느것이던지 독성을 줄인다 그죠 이거 보면 영음소리 독성 줄이는게 있던데 어 부작용 부작용 부작용을 80% 줄여주니까 그죠 저거를 빨리 그거 해야돼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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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본의Ú인은 법 1阪 같다 흘러완미 3박 2 아니요. 시그널을 기다려주세요 잊지 마세요 조금만요 아베트들! 아베트들! 첫번째로! 뭐야? 잡아놔요! 적놈을 잡아놔요! 아 나도 아 야 나 나 뭐 뭐 싸우 뭐 아무것도 없어? 아 뭐 없는데요? 그냥 뭐 싸우는게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뭐야 불이잖아? 어 불이잖아 불이잖아 야 씨 나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아니 검도 안 뽑아지고 처음에 다시 제기랄 밀어먹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저장이 됐네. 저장하고 저장할 수가 없대요. 저장할 수가 없대요. 야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뭐 또 구르기도 못하고. 아니 구르기도 못하는데 이걸. 야 정말 힘들다. 아니 장난이 아니야 지금. 못 이기겠는데? 저걸 어떻게 이겨? 어? 얼른 이거 무슨 힌트 있나요? 아 이거는. 주변에는 불이 다가오고. 불이 점점 타니까 가만히 와 있어도 쟤네들 죽을려나? 불에 의해서. 아니 뭘 어떻게.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아니. 아니. 아 뭐. 아니 구르기가 없어. 구르기가. 아니 구르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마법도 못쓰고요. 구르기도 없고. 저장도 안돼. 뭔가 방법이 있겠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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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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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망다니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안되나? 아 어떻게 안되나? 어 어떻게 안되나 보네. 아하하하. 이건. 아니 뭐 할게 없어요. 구르기도 없고. 영역도 당연히 없고. 저장도 안되고. 저장도 안되고. 마끼도 안되고. 오. 싸운다. 싸운다. 지성빛 싸운다. 아이고. 야야. 여래. waar. 고. 어어. 어이구. empor. 으어어. 유어어. begins. 쪼끔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쪼끔.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조금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기가 돼 구리기는 안되지만 막기가 돼요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최소한 여기 저장만 되면 되도록 하지 계속 이걸 봐야돼 저장할 수가 없대 해고 해고 임시 글쎄 아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오케이 어 이거 시간이 있네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어 위처로서 싸우는게 아니라 일관병사로 싸워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아이고 설마 처음부터 하는건 아니겠지 저장 됐겠지 저장 됐겠지 장원병 처음부터 하면 정말 어 그렇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어 그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필요한 것 같다 저장 야 와 어 됐나 챕터2의 보스인가? 하늘앤달링 컴퓨터로 들어오셨나요? 얘 그 나무떼기로 이루어져있는 놈인데? 얘가? 얘가 나무떼기로 이루어져있는데? 얘가 나무떼기로 이루어져있어 뭐지? dome einzul bidding 가끔의 동네에 남을商할 수 없을수도 없야那个 어떻게든가 멜가어왔을 transformation 애 Wil아 Of misschien 바퀴즈 신라의ißt 여태까지 여기에 서 살아있 Souls 하지만 기억이 나고, 인간에 빠져나가, 당신은 자기에게를 만날 수 있어. 나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신에 있는 것들은? 난 빨리 갈라지게 내가 바쁘게 하지. 웨니가 너무 많냐? 가렉히는 이 지역에 가렉히지!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이거 와아아아 겨우 쫄딱구 세 명한테 죽을거 뭘 겨우 쫄 겨우 쫄딱구 세 명한테 쩔쩔매가면서 막 이리맞고 저리쳐맞고 이리쳐맞고 아이고 정신없어 이러면서 야 이거 넘겨빨리 아 이런거 정말 잘못했다 이런거 아주 게임을 외우기도록 만들어놨구만 아 이거 검도 못그네 가까이 오기 전까진 검도 못그네 내가 아우 그니까 처음으로 막고 시작하지 예예예 야야야 야아 야아 한 명이다 이제 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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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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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ly 주인공 마Ž 아 아 다하는거 안받을게 저장음번만 오케이 몰래 몰래 오케 아이씨 한명 끌일려고 했더만 두명 다 깨졌어 게다가 방패야 둘다 방패를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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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자자자 조심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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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심상치가 않아 아 아 그 나무작대기 그놈 올거 같은데 무서우니까 저장도 지금 못하잖아 한 마디로 한 마디로 한 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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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아 어이구 에너지만 달면 되죠 호호호호호우 아...이구 보수자인데요 음..보스자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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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뭐야 저이 자식 아 이런 기회를 안줘 오오 오 cá Element 어, 오케 하고 어 무엇이지 와 뭐하냐 오오 오케이 어구 어우 맞아도 어어어 에너지가 없는데 좋아 오오오오 한 발자국만 더 아 얘가 보스가 아니었구나 우선인의 skillet will be unleashed what should we do? wait here for men i shall lead you as a shepherd leads his flock safely from the dark abyss 이거 또 뭐야 또 뭐하라고 와호 어이구 어이구 뭐야뭐야뭐야뭐야 뭐..뭐야 뭐..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죽었어 아..아무..아무것도 아닌데 죽었어 재기를 죽는게 일상이구만지 저쪽으로 가야되나봐요 저쪽으로 가야되나봐요 게드웨인 장군을 쓰러트리자 기본 3번정도는 죽어주면서 패턴을 외우라는 소리같애 기본 3번정도는 죽어주고 기본 3번정도는 죽어주고 아 피통이 없어 아니 아 저게 근데 떨어지기 전에 빨간색 그..오울화같은게 보인다 근데 나는 굴르기도 없구요 그냥..어쨌든 그냥 도망다니는걸로 피해야되긴 하는데 아..이거가 너무 무서워 아..이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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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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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 되네 이동만 아ernian army is rooted not only the adernian look at that terrified horde this very morning they were the finest of my knights they'll make it if they're reinforced who allowed you to use magic sire if you strike now lormark will be yours you've tainted my honor brought death to dozens of knights sire the battle doesn't last you put me to shame before them of end his troops fought like men of honor should to the end sabrina gleversing i sentence you for dead you shall not the star i will tell to claim my birthright 음 어쩐식으로 들어갔는 모르겠는데요 또 과거야 엔그린 the forests of engrin no mighty mortal no heap of meat or strong man can parry the strike of the slizzard's tail letho couldn't either but by some miracle he survived i helped him after all witchers on the path should help each other he had two comrades brother witchers from the school of the viper the hunt continued south and letho of golet knew where it was going he knew where the hellish chase would end oh oh 눈이 왜 이래 버그인가 아 눈 버그인가 보다 okay okay I'm dead or hallucinating you wouldn't meet me in the beyond you wouldn't meet me in the beyond I don't remember the time of the year because you didn't don't forget we sorceresses have our ways in that case thanks for your help you're too valuable to let die you did the impossible I don't know anyone who could deal with such a powerful curse um 난 유명해 나는 유명해질 거야 나는 전리 없는 위처라고 now tell me everything that happened hmm I saw Henselt sentencing sabrina to death I killed the drog you must have since the curse has gone I saw vandergrift I saw a rain of fireballs and death all around me everywhere Henselt is a criminal he used the circumstances to kill sabrina he hated her that's why you sided with edern for vengeance it's not about vengeance it's about a better world a world without Henselt that's utopia passing through such a concentrated mass of the power opens the mind Cedric was right the power of the wraith's battle restores memory and what have you recalled? Letho Voltest's murderer I saved him once and he helped me find the wild hunt I just don't know if we managed to save Yennefer did you learn anything else about the hunt? when I killed the king of the hunt I killed a wraith in my memories I fight the hunt's riders blood flows from their wounds and they cry out in pain which means you do not yet know all not to worry I will you lifted the curse but there's no time to rest hmm hmm how's Saskia feeling? completely recovered she can't wait to deal with she'll personally command the defense of Vergen she can't be her element if she never faced one you underestimate her keep in mind she's got allies a famous witcher and me I'm not a witcher I'm a witcher I'm a witcher I'm a witcher maybe I helped Hensoltan to have a danger to put the curse but I had no other choice sometimes you need to amputate the leg to save the body sometimes you need to amputate the leg to save the body time to decide the outcome of this war high time Zoltan and Yarpun are setting up the troops they waiting for you so it's very important I've told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 see I can't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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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